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고프님 감사합니다 고프님 무슨 해명이요? 무슨 해명이요? 통금뱅이가 눈뜨면 배고파하니 감사합니다 무슨 해명이요? 아저씨 밥 봐 밥 볼게요 내가 왜 양아치야? 저 몰라요 모르는 일인데요? 저 모르는 일인데요? 나는 모르는 일이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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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덱스 해명하라고요? 인덱스는 뭐야? 인덱스는 뭐야? 아 이거? 아 요즘에 옷이 X같이 나와 동대문에 아니 뭐지? 이 힙합 뭐 이 힙합이야 다 막 축 늘어져서 나 접었잖아 팔 길이 실화야 진짜? 아 백정감사합니다 누구야? 비행기 G형이 나이샷? 아 씨X 옷이 X같이 나와 이거 봐 이거 내가 뭐 어떻게 입어 키 190cm 이거 소화하려면은 옷이 X같이 힙합보야 힙합 힙합 힙합식으로 나오는데 아 또 접어야 되네 이거? 요즘에 왜 이렇게 나와요? 예? 아 요즘에 옷이 X같이 나오죠? 셀리가 너 팔더라 아니 셀리가 팔든 나는 고프님 구독하여 감사합니다 여캠이 나를 팔고 뭐하고 그게 나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보라니까? 모기 중에 상모기가 났는데 팔고 말고가 어딨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와 민짱용님 뭐지? 아이 감사합니다 민짱용님 하나 천사 아윤 천사 아윤 아윤계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젊다 놨다 해 내 맘을 젊다 놨다 젊다 놨다 젊다 놨다 젊다 놨다 헤이 내 맘을 젊다 놨다 젊다 놨다 헬이 헬이 공연 갖고 있는 네 거리냐 오늘 따라 유난히 길게 막 그대 업그레이드 했어 업그레이드 했어 돌리십니까? 안 돌리면 안 돌리고 아니 안 돌리면 안 돌리고 몇 개 바꿨어 천 개 이상이면 돌려요 돌려요? 형님? 인정? 저거 뭐지? 자위개요? 저거 자위개야? 돌려요? 돌리래? 아 씨 걸린 것만 걸려 진짜로 전전이 안 돼? 알았어 전전이 형 돌리 전전이 할게 어 나 전전이 해놨는데? 해놨는데 전전이 형? 어? 설정 초기화됐네 전전이 형? 이런 씨.. 언제 해? 아이씨 아유 민장년이 감사합니다 나이 샷 저 이거 할게요 일단 이것 좀 잡고 아니 외질한테 가면 안 되지 미션 바꿔왔어 아 외질한테 가면 안 돼 외질을 침뱉어 히드라야 씨 씨 뭔 새끼야 어? 잠깐만요 전전이 형 좀 치고 해봐요 전전 테스트 해봐요 테스트 해봐 대나 대나 테스트 해봐 형님 그 뭐야 매체수로 어디 갈지 말해주세요 매체수로 어디 갈지 말씀해주세요 예? 여기 어디 가서 5분 안에 욕 처먹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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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딱 소리가 여기까지 나네? 형님 매니저 드려 매니저 안 드렸다고? 나 드렸는데? 아 나만 좀 거슬릴까? 아 이 시키아 진짜 아 50개 감사합니다 매기록 50번? 감사합니다 형님 전자녀가 안 되는 이유는 나 모르겠는데 7월 17일 이후 페이지 블록이 알림 팝업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설정 초기화 다시 저장해 주세요 URL을 새로 추가해 주세요 7월 17일 언제 적이야 지금 9월 달인데 아 저 형님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채팅 좀 봐 아니 채팅 보고 있지 나는 채팅 잘 보지 컴퓨터 제접함 알겠어요 형님 컴퓨터 제접하고 오세요 컴퓨터.. 컴퓨터.. 나한테 별풍 쏠 돈으로 컴퓨터 좀 바꾸지 오셨어? 네 저 있어요 제접 좋지? 아니 저 말이 난 너무 웃겨 채팅도 웃겨 미션 성공 시 3,000개 미션 성공 시 3,000개 그러니까 매체쓰다가 또 준다고요? 3,000개 좋지? 아니 그러니까 뭐 매체쓰다가 적어 달라고요 매체쓰다가 적어주세요 뭐 누구한테 가서 욕 처먹을지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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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청자 왜 이렇게 많아 아이씨 뭐 벌써 뭐 5천명이 넘어가 있어 이상한데?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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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지금 얘기해야 될 거 같은데? 나한테는 뭐 샐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나봐 방북했다고? 일부러.. 일부러 그런가? 없어? 그래? 샐리가 다 얘기했나봐? 샐리가 다 얘기했나봐? 듣고 왔어? 뭐라 그랬는데? 커피우기 커피우기? 커피우기는 말고 뭐라 그랬는데? 듣기 싫어? 그래? 안 궁금해? 나한테 궁금한 건 있고? 나한테 궁금한 건 있고? ㅈㄴ 웃기네.. 뭐지? 난 뭐야? 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솔직히 내.. 지금 잘 되는 건 꼴보기 싫다.. 내 보다 예쁜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면 웃자노? 그러다가 내 진짜 잊어버리면 웃자노? 난 진짜 힘들어.. 근데.. 아직도 닌 진짜로 사랑하는데..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가 욕을 하러 들어와야 되네.. 내가 욕을 하러 들어와야 되네.. 내가 욕해야 되네.. 내가 욕해야 되네.. 희얼한 게 없네.. 이 욕하지는 말아줘.. 또 다른 데로 가야겠다 죄송해요 형님 다른 데로 갈게요 저 또라이가 저거 경신을 타고 있어가지고 아 추천드리기 부탁드릴게요 아 이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도란나 아니다 절대 셀리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뭐야 이게 오? 진짜로? 내가 말하는 거야 자리 비우고 어디 갔어? 네 화장실 갔어? 아 배 아파 이거 뒤집어서 잡은 거 같은데 아니구나 뭘 뒤집어서 잡은 거 같은데 뭘 뒤집어서 잡은 거 같은데 뒤집어지네 진짜 어! 여기 가야겠다 아 맞다 5분 다 자 5분 5분 오케이 오케이 5분 카누 집에서 타먹는 거 아니면 그거 먹잖아 카누 아니면은 집 앞에 전자녀 아예 리셋 됐네 아예 아무것도 안 되네 예빈이를? 아 예빈님이 하고 나하고 호영호지지 지하철에서 정말 이쁜 사람 봤는데 처음 보는 거라 번호는 못 따는데 처음 보는데 번호 따는 사람 호영호지라 나 그게 왜 별로야? 나도 좀 따줘 좀 따줘 제가 따 드릴게요 나도 좀 따줘 제가 따 드릴게요 따는 거 전문이야 따는 건 뭐 좋은지 잘 따 나는 남순님은 몰라요? 아 타이머 타이머 맞다 자꾸만 나를 몰라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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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실패! 아니 기다려봐! 아니 기다려봐! 근데 저기요! 크게 나오네요 나오네요 아! 아 잠깐만! 아 근데 요즘에 좀 그게 심해져진 거 같아요 그 규제가 조금 심해져가지고 남순님 저 아까 전에 더 컸는데 지금 좀 가렸어요 좀 가리라고 하셔서 대가리가 크네요 너무 진짜 심해진 거 같아요 통화로 하자 통화로 통화로 나 더 나 있으니까 아씨 나도 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욕을 어떻게 먹지? 원래 옛날에는 이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나?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방송청 아니세요? 지금? 방송중인데? 아 방송중이요? 여기는 뭐 이 방은 내가 아무때나 심심하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아 그럼요 맞죠 아니 네 아니 더 못생겨졌어요? 저 못생겨졌어요? 네 왜요? 더 커졌다면서요 뭐라고? 더 커졌다면서요 대가리가 대가리가 아 대가리가 커졌어요? 아 진짜 진짜 대가리 커졌어요? 대가리 많이 커졌네 얼굴살이 좀 빠져서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 뭐야 번호는 내가 땄으니까 이제 뭘 따면 되지? 어 뭐예요? 뭘 따줄 거예요 이제? 머리 따면 되지 머리 머리 따주는 거 잘해요 머리 따면 되지 머리 따면 되지 어 근데 네 뭐야 그 팔에 멍돌고 팔에 멍돌고 멍돌고 팔 파스 붙였네 아 이거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는데 계단이 안 넘어지려고 깨우다가 멍돌았어요 웨이터 3년차로 써? 네 네 그 멍이 그 멍이 아닌데 이게 무슨 어떻게 하면 멍인가요? 여캠은 다 그 책상 밑에 남자 숨겨둔다더니 믿을만한 여캠 없구만 아 알아요? 어? 아 진짜 진짜 멍돈거죠? 진짜 계단에서 넘어져서 멍돈거라 그렇다 칩시다 아 믿어줘야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믿어줘야죠 아 근데 진짜 방송 중이세요? 진짜 방송 중인데 아 진짜요? 그냥 탄파하고 계신 거예요? 어 어 아긴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방이죠 제 방 음 남성분은 대단하시잖아요 어 어 예비님 네 어 어 저 좋아하나요? 갑자기요? 네 안좋아하는데요? 어 저같은 새끼 별로예요? 어 좀 김칫국 잘 마시죠 저 예비님 한번 한번 스쳐 스쳐 만나고 싶은데 아 스쳐 만나는 여자분 요즘 되게 많지 않아요? 예비님도 들어오시던가요 아 아 어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지금 두 분? 요즘 신경 그냥 욕해라 그냥 욕해 왜 나한테 욕을 안하냐 보기 불편하게 야 욕을 해라 이 정도면 욕이 나올 만한데 어떻게 나한테 욕을 안하지? 죄송해요 왜요? 욕먹는 거 미션 있었어요? 어 어떤 말을 아 예비님 미안해요 아 원래 좀 착하잖아요 아 너무 착해 스타일이야 방송 방송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착해 아 2초 남았는데 아니야 나 성공할 수 있어 이 이 어구르 그만 끌어 이 이 이 야 대답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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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방송 보기 불편하신 분들 계실텐데 어디까지나 욕먹기 위함이니까 너무 이게 몰입하지 마세요 다시 돌릴게요 아 근데 삽척게 날라갔네 아 씨 아 나 예비님한테 욕을 해달라고 할 거야 아 날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겠어 아 아 내가 너 향해가 리액션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아 아 왜질 어 어 탐방 스피드 퀴즈 1분 안에 5단어 어 5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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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5단어 스피드 퀴즈 1분 안에 맞춰야 돼 1분 안에 1분 1분 3분 안에 맞춰야 돼 1분 안에 맞춰야 돼 2분 안에 맞춰야 돼 1분 안에 맞춰야 돼 스피드 퀴즈 스피드 퀴즈 스피드 퀴즈 5단어 아 5단어 5단어 다섯 단어 다섯 단어가 그냥 단어 한 다섯 개 안에만 주면 돼요 1분 안에 맞추면 되니까 뭐 아무 단어만 내가 주면은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다섯 단어 넘잖아요 오늘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아 그냥 이걸로 할게 간다 띵띵띵띵띵 마이크랑 가까이 있으면 막 잡음 나더라구요 저걸 어떻게 맞추지? 남순 오빠 안녕 나 좀 봐줘 하랑아 하랑아 나 좀 봐줘 웬만이야 나 좀 봐줘 하지마 어려운데 나 좀 봐줘 이거 아까 쓴 거예요? 그러면 하랑아 나 좀 봐줘 아무거나 주세요 아니 1분에 이거 시작하면 1분 그거지 왔어 돌아와 아니 1분에 이거 시작하면 1분 그거지 왔어 어? 왔어요 돌아와 아니 1분에 이거 시작하면 1분 그거지 왔어 어? 단어가 단어가 아나랑님 다시 올게요 다시 올게요 다시 올게요 쏘리 어 글자 수가 다 그러니까 다섯 단어 다섯 단어면은 뭐야 다섯 단어 다섯 단어가 다섯 단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있지 뭐 응? 어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를 내가 문제를 내야지 어 그건 맞추는 거지 모두 고맙지 그러면은 다섯 그러면은 다섯 그러면 다섯 글자가 되어야지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단어 다섯 단어 오늘 미쳤냐? 어 나 이거 읽으면 안 되는데? 아 미안해요 다시 내주시면 그걸로 갈게요 찾기도 힘들어 여기다가 가서 말아야겠다 하지마세요 라고 내 맘이야 내가 울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준비한 걸로 할게 내가 준비한 걸로 섹시 남톤이 야야야야 안 DF 야야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영어씌 50겨선으로 mythical Brian 홍분 전화 받 Arms отив 청구여야 되겠네 전화한다 오 저거 가시나가 아 뚜니 뚜니 야 아 왜요? 야 아 왜요? 야 아 왜요?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된다 알겠어 야 내 별명 내 중요 부위 내 중요 부위 멸치 멸치 내 중요 부위 남자의 중요 부위 빛번데기 아니야 아 그 있잖아 남자를 붙이면 어 고식이 아 개씨 개씨 아 진짜 제대로 재미없어 빨리 남 남 남 코끼리 남고삼 어 그래 나 못 닮았어 연예인 어 어 김정구 장난치지마 장난치마 아 갑자기 감옥 없다 누구였지 빠니 정의로 그래 나 나온 대학교 서울대인데 성지대학교 아 아이가 아 잠시만 서울대인데 남쪽 반대편에 있어 동서울대 동서울대 아 너 일찍 간다 도아야 고마워 어 고마워 어 알겠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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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너무 짧은 것 같던데 또 돌려야 돼? 아 이거 때문에 잡아먹는 시간이 오래 걸려 아 민재환이 100점 감사드려 100점 나잇샷 비제이 방 가서 5분 안에 강퇴 당하기 이거 쉽다 이거 쉬워 이거 쉽다 이거 쉽다 아 왜지? 아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도 괜찮아 아 잠깐만 소심해서 그래요? A형이에요? 저.. 저도 되게 소심해요 나 10개로 해야 돼 아 도복수는 안 돼 나 전자녀가 왜 안 되지? 어 남순오빠 하하하 오빠 저번에 들어왔다고 인사했.. 들어왔길래 인사했더니 근데 나와버린다 우리 남순오빠 10개 고마워 나 이거 PC로 못 들어가고 폰으로 들어갈게 오빠 아 왜 무리수야 아니 bg 장난치는 거지 나 컴퓨터가 PC로 들어가면 자꾸 튕겨요 아프리카 전체가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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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오빠 안녕하세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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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들어갈게요 아니 나 뭐지? 바람 질 날 없는 생방송 시작 뭐야 맞는데 타이머? 그냥 도방 좀 하려고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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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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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해요 빨리 빨리빨리 뭐지 바람 질 날 빨리빨리 어? 뭐야? 광대인데 그냥 도방 좀 하려고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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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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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해요 도방인데 타이머 제고 하는 거라고? 뭐야 뭐야 어 나 왜 강퇴했어? 어 왜 나 강퇴했어 어 왜 나 강퇴했어 뭐야 하하하 난 내가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간대 풀어주세요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너무 힘든 거 같아 아 내가 알아서 갈게 이수리님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이에요 장난이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나 멘붕당할 수 있겠다 응 아니 여캔방 BJ방 가서 5분 안에 강퇴 당하기 안 들어가져 시간 많냐? 아니? 나 오류 났어 사과해 어 하랑이도 사과해? 어? 아 이따가 사과할게 아 이따가 사과할게 오케이 왜지? 안 하는 게 낫네 안 나요 아 나 방금 켜가지고 정신이 없네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네 네 해피데이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나 오늘 밥을 너무 늦게 먹어가지고 밥 너무 늦게 먹었어 나 오늘 너무 이쁘니 사귀고싶다 미쳐놓자고 나도 놀랐네 안녕 아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어서오세요 남순 님은 방송이 되게 일찍이구나 그쵸? 방금 켜가지고 사귀어달라고 왜그래? 뭐 또 미션이야 또? 이제 모르는 데로 가야겠다 아 씨 모르는 데로 가야겠어 아 이제 아 지혜야 오늘따라 면상이 엄청 빠왔구나 야 지혜야 오늘따라 면상이 이렇게 빠왔냐 오빠 벨풍 떨어졌어요? 왜 오늘따라 벨풍 안 쓰고 채팅을 쳐요 저 지금 100개밖에 안 터져서 기분이 안 좋아 죽겠는데 절구로 빠와도 그렇게는 안 되지 그리고 오빠 그 지금 샐리 뭐야 샐리님 정만들기에요 지금? 어? 며칠 내내 어 샐리님 정 저기 좀 몇 명 생겼던데? 어? 이제 나도 그런 그럴라고 맨날 출근도장 찍는 건가? 스웩님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아 씨 여기 안 된다 저 오빠한테 관심 없어요 진짜 그만 질척거리세요 진짜 못생겼다 진짜 진짜 인기가 많은 것도 피곤하다 진짜 못생겼네요 어제 오빠 애교 부린 얼굴보단 나아요 진짜로 나 어제 진짜 깜짝 놀랐잖아 진짜 스물아홉 살 못하는 거 어쩜 저런 오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넣어드렸는데 이번 달 입금이 안 됐어요 나 이제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이번 달 채널비가 입금이 안 됐어요 어 아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같은데 이거면 될 듯 아 남순 오빠가 한 게 어 철투비 언니 바로 빼 그냥 어 언니 그냥 바로 빼주세요 어 이 새끼 필요 없어 어 빼 그냥 아 아 아 아 영루 오빠도 가끔가다 입금해 그건 그건 인정 그건 그건 인정 아 진짜 나 안 될 거 같아 아 뭘 해도 안 돼 아 아 어디 가야 돼 한 번에 닿을 데가 없나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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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따라 여캠이 안 하는 거 같아 아 앞에 누가 드립이 약하잖아 아니 드립이 약한 걸 떠나 드립이 약한 걸 떠나서 드립을 어떻게 쳐고 저기서 그거 뭐야 드립이 약한가 보다 이거 또 해야 되네 드립이 약한가 보다 아니 이게 많거든 많거든 탐방만 죽어라 걸리는 거는 이게 내 숙명인가 탐방이 존나 많네 근데 어쩌라고 나 또 가야 돼 잠깐만 나 뭐 걸렸었지? 미션 키워드 민짱님 나가셨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패스 민짱님 나가셨어 나가셨어 그래 나가셨어 나도 뭐 걸리게 하고 싶은데 안 걸리니까 나도 그렇지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롯데 롯데 이번엔 롯데 롯데 오늘 이제 좀 솔방을 좀 할 거예요 솔방을 좀 할 건데 왜냐면은 이제 요즘 요즘 며칠동안 좀 어그로성 어그로 여러분들도 약간 머리 아플 정도의 방송을 해서 아 뵀고요 꿀꿀꿀꿀꿀꿀 대길이 형님 감사하고 가율이 형님이? 대길이 형님 감사하고요 가율이 형님? 돌려요? 돌려? 남순이 형님 옷 어디꺼에요? 다신 안살라 그러지 씨벌놈아 어? 이거 말해가지고 그쪽으로 안갈라 그러지 그거? 없지? 그거 인덱스꺼에요 인덱스 아 안 돌린대요? 어 셀리 코스프레 3분 지수님 개새끼 이런 것만 넣었네? 어 안 돌리니까 뭐 냅두요 냅둬 그리고 암튼 암튼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요즘 요 며칠 머리가 아프셨을 거예요 맞죠? 형님들 머리 아팠지 오늘 좀 솔방을 좀 해서 머리를 좀 약간 좀 회복하자고 뇌에다 뇌를 좀 회복하고 그리고 부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셨다는데 아무튼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거 말고는 어? 강대전 강대전 준결승 오사님 방송 안에 여러분 내일 모레면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보채지 마세요 울고 보채지 마세요 팬하입 좀 여러분 부탁 좀 드릴게요 세명 보시네 오사님 오사님 안녕하세요 오사님 화이팅입니다 엥? 잠깐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엔에스담스님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 저게 그건가요? 네네네 저요 저 맞아요 경기도 오사씨 아 어 근데 원래 BJ였나? 아 맞으신가요? 어 진짜로 형들 시원하니 축하해줘 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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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BJ였어요? 어 아 남순위방이 여러분 너무 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 어 원래 BJ였구나 비트앤미션 영상을 찍느라 지금 캠을 다 분리해 놔가지고 급하게 모바일로 방송을 키고 있는데요 아 모바일이구나 아 항상 이렇게 제가 요즘 민심이 좋더라구요 민심이 이상하게 좋아가지고 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모바일입니다 예 제가 뭘 뭘 하고싶은데 제 방음부스 같은데 지금 마이크도 다 해체해 놔가지고 약간 살찐 박진영 같아 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찐 박진영 아 남순위님께서 4강 진출자분들 오셨구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팬가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이에요 와 이게 화력이 엄청나네요 아 팬가임 너무 찌네요 여러분 목요일에 4강에서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국밥 파이팅 여러분들 게스트 저 제 듀엣 파트너 기대하셔도 되구요 감사합니다 자신감 오 국밥 파이팅 아이 감사합니다 와 재배로우니 뵙기 팬가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향이는 아 맞다 향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건데 향이가 그거 약간 그게 약간 장난쳤었어 장난친거고 진짜 그게 말이 돼? 셀리랑 향이랑 이렇게 나온다는게 말이 안되지 안 그렇습니까? 장난이지 근데 향이가 나한테 향이가 나한테 왔어 뭐 진짜 향이는 오는줄 알았나봐 오빠야 강대전내 나가 이렇게 왔었어 뭐죠 답장 해줬지 응 응 아닌가 그러면 이번에 서울 안간다 얘는 사투리를 읽어줘야 되는데 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향이는 또 나 따 따을 때 하면 되지 향이 좀 챙겨줘 내가 누굴 챙길 입장이 아닌데요? 제가 챙김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은 내일 방송의 향이를 근데 얘 부산 살아가지고 아 뭐 쉽게 올라오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물어볼까? 물어봐야겠다 나 방송 방송에 방중했잖아 방중했잖아 꿀수진님? 꿀수진님 전화 안받아요 전화 한번 해볼게 그럼 전화 한번 해볼게 꿀수진 다행히 안 걸렸어 오 펜가야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데? 아니 가항대전은 좀 그러니까 셀리랑 향이랑 셋이 방송하는 건 좀 그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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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뭐 하면은 뭐 안 돼 뭐 하지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음 음 음 음 음 그냥 말하는 거 말 어 아 내일 여캐 어떻게 해야 되지? 여캐? 아 근데 지금 솔직히 일반인 게스트 한 번 해도 되거든? 한 번 해도 되는데 아 일반인 게스트 너무 그게 많아 실연이 일반인 게스트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왜 꿀수진님은 요즘에 방송 안 해? 어? 팽을 암삽이나? 왜 안 하는 거야? 제주도에 놀러가서 거기서 눈 맞았나? 비키니 폭망 비키니 폭망 아 비키니 나는 못 봤는데 대충 내용 들어보니까 비키니 그거 19세 걸려고 그랬다던데? 음 아 못 봤어 진짜 못 봤어 나 시간이 안 돼서 못 봤어 만약에 내가 시간 됐으면 그냥 시청했지 채널 고정하고 그건 사실이야 부정하지 않을게 19도 막혔어? 얼마나 몸매가 자극적이었으면 그게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거든? 봤네 이 새끼 로트 너 봤네 이 새끼야 이게 기준이 틀려 사람마다 이게 똑같은 옷을 입어도 누가 더 야하게 보이고 섹시하게 보이냐에 따라 틀려 음 그거는 뭐 우리 그거는 기준의 잣대를 운영자님한테 뭐라 할 수 없는 법이야 꿀수진님이 그 얼굴 베이스와 어? 몸매가 어? 남들보다 괜찮은 게 더 자극적이고 더 잘 빠졌으니까 귓 제재가 들어가는 것 뿐이야 야 컨텐츠 언제 이 씨벌로만 지금 하고 있잖아 이게 컨텐츠지 뭐야 그럼 뭐 가져다 놓고 씨발 돌려요 이게 컨텐츠냐? 대화하고 자빠졌는데? 아 일단 나와 아 일단 나와 아 임선비한테도 말 왔었는데 임선비 임선비한테 임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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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니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선비야 와 아 나 전자녀 되야 되는데 나 다른 방도 전자녀 다 안돼요? 너무 안 쓰고 미션 하라고? 아 나 오늘 뭐야 지금 막판인데 어 저긴 되네 애매한데 아 남순오빠구나 오빠 배그 언제 하는데 배그 빠졌어 요새 어 하자 어 방송 끝나고 같이 해도 되잖아 배그를 언제 하는데 아 전화해야 되겠다 방송 끝나고 같이 해도 되잖아 아 나 방송 끄고 그치 되면 말해줘 매니저 안줘도 돼 오빠가 언제 하는데 나 새벽에 새벽에 하겠지 이따가 오자 이따가 오자 이따가 오자 이따가 와야 되겠다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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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